대동 LX480-1 트랙터 구매문의 010-5720-4966 판매물품 대동 LX480-1 트랙터 판매합니다. 판매지역 경북 구미 판매자 신지한 신바람 농기계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농기촌에 도움을 주는 신바람 중고 농기계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기계 입력해주세요. 대동 48 마력 트랙터입니다. 사용시간 596시간이며 이동식 로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로탈인 날 새것 수준이고 타이어 역시 보시다시피 A급입니다. 모든 점검술이 완료된 상태고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판매가격 1350만원 판매자 연락처 010-5720-4966 대동 LX480-1 트랙터 판매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주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에서는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쇼핑코너를 운영중입니다. 신바람 쇼핑몰 주소 HTTP 콜론 슬래시 슬래시 신바람 닷컴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